야 이거 발 뭐야 야 이거 지금 얼마냐 이거 2억 5천? 야 이거 안되겠다 한사마리 사야겠다 이거 안되겠어 나 지금 당장 오늘 당장 깨야겠어 아 오늘 보스 돌아가.. 보스 이러고 돌아야겠다 아 좋았어 하하하하 하하 하하 빠바라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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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맞아 이제 진짜 그거 그 뭐냐 에픽 그거 보러 가겠습니다 나 죄송합니다. 좀 오래 걸렸대요. 가버렷! 과연 그 이번에 새로 나온 이펙트! 과연 볼 수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꺼보자고! 어? 아 무언가 템이 뜰 때 나온다. 아직은 안 떴네. 건강 확인. 과연 이번에 업데이트된 이펙트.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까보자고잇! 천뮤님 이번에 보스에서 좋은 것 뜨면 이펙트 추가됐다는데 왜 못보나요? 326% 맞췄고! 두근두근! 이펙트 슛! 끝! 어? 근데 이펙트가 없어. 아 이게 진짜 좋은 것만 뜨나 보다. 따라라라라 따 따 어? 아아! 리레다! 하하하하 이것은 리레가 분명해! 내 두 눈 정확해! 하! 하! 요새 여러분들 요새 욕이 너무 적나라한거 아니에요? 저 빨리 다시 칭찬하세요! 사과할 필요없으면 다 칭찬해주세요! 하하하 까비까비 이지랄! 아니 까비까비 좀 열받는데요? 가보자고잉!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악! 파주사자에다가 대부분 그워주길 일단 여명을 믿지 않나함? 아 리레 아니다 그 거네 흠링이다 흠링 하나 쓰리투어 이쉬 2랩 걸어울 까비까비 멋저멐쩍 하핰 감사합니다 실험감 먹어봐야지 여러분들한테 어? 이 방송에서 공개해줘야지 최초공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해야지 바로 가보자고 가냐아잇 아 오늘 빔을 결국 못보네 아무일도 없었다 에듀비셔잇 아니 이거 업데이트 되고나서 이걸 봐야되는데 실험을 가보자고 막기다 슛 어? 소묵의 보스 반지상자는 이펙트가 나오지 않는다 확인됐구요 어? 컨트인데? 일단 컨트 딱보면 알지 에이 설마 살이 뜨겠어? 아! 오케이 잠깐만 이번주 아직 더 스카 남긴 했네요 하지만 여기서 빔이 뜬다면 치료빔 가자! 솔리트원 바로 더 슛! 어? 뭐지 이번주? 따라라라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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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따 어? 일단 쓰레기 아니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요정도에 봐도 살짝 리레 느낌 나는데 리레 아니면 웹헙 그냥 보면 느껴져 리레 아니면 웹헙이야 으아아아! 리레다! 일단 리레인거 확인 저는 전에 호흡 보스 반지상자에서 리를 살을 먹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슛! 앗! 맞다! 엄마한테 오늘 방송 키기 전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까맣고 방송 먼저 켜버렸네? 엄마한테 이번주 일정 물어보려고 했는데 엄마 빔 나올 때까지 못 갈 것 같아 우리 엄마 빚이라고 어? 잘못 들으셔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 그럼 돈 보내주시려나? 엄마한테 오랜만에 옥돈 좀 받아볼까? 아니야 이거는 내가 내 주변 어른한테 들은 노하우인데 계속 부모님한테 그런 걸 해야 돼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저희가 커버리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계속 용돈 달라 뭐 보내달라 이걸 하셔야지 부모님들이 더 건강하게 어 야 말레 박장은 이 새끼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레 박장은 좀 뭐가 이상하잖아 부모님 장난이야! 이거 보고 2주만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했다 전화 좀 자주 드려 난 그래도 어? 일주일에 몇 번씩은 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자 우리 비사람 엄마 미안해 이번 명절은 못 갈 것 같아 왠 빛 빛 투 가자 제1 데뷔 오 하하하 하하하 야 반지상장 왜 이렇게 하하하 투 가자 아 아 아 자 빔 한 번만 떠봐 그래도 봐야지 자 빔 가자 빔 슛 오! 아하씨 빔 안 뜨는 것만 엄청 뜨네 나 이제 왼손에 힘이 없어 나 이제 지쳤어 나 이제 좌우좌우의 속도가 떨어졌어 오늘 좋은 거 먹었냐고요? 야 야 내가 좋은 거 먹었으면 지금 어? 인류음 좌우좌우를 힘들다고 하겠냐 지금 어? 좌우좌우를 그냥 물고 정서가지고 해버리지 그냥 아 mechanic 이번 주 마지막 보드네요 아 으으음 진짧 못 봐? 치륵빔? 치륵빔 팔사아아악 아 으음 custard 쏴 아 ㅎㅎ 아 보고싶은데 이걸로 못봐 그러면 is 제 뭡니까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 된 그 치륵빔 아직 못 봤거든요? 그거 오늘 바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꼭 재방송에서 보고싶으시죠? 자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오케이 제발 오늘은 보자 꼭 치룩핌슛 제발 오늘은 보자 자 빔슛 어 대우팸 오케이 대우팸 더 좋아 피는 안나오는데 자꾸 다른게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 그동안 이제 좀 짜바리들 잡고 있을게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 어 으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진짜 치룩핌 보려고 별짓을 다하네 아하 보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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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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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사람이 욕했어 친구에 갑자기 저에게 귓말로 욕을 하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오케이 봐줘 퍼포뜨면 이러면서? 오케이 미션까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뭐 득템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빔 볼려고 여러분들에게 야왕질이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의 이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를 그런 어?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되게 이타적인 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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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러분 반응 오늘 화끈하네요 그 화끈한 반응 한 번 더 슛! 따잇! 상자가 두...개 아! 진짜 내가 노말 들어왔냐? 아 이렇게 되면 바이퍼까지 하러 가야되나? 빌면 만원 이걸 미션을 걸어줘요? 아니 이런 미션 받은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나는 지금 장대 높이뛰기 선수한테 어? 10cm 뛰어라 하는 거가 거의 뭐 유사한 그런 뭐 이벤...그 미션이 아닌가 지금 장대 높이뛰기 선수한테 어? 10cm 뛰어라 하는 거가 거의 뭐 유사한 10cm 벽에 코박으셨나요? 10cm 벽에 코박으셨나요? 해핑핑! 아 빔슛! 오케이 다음! 그냥 공장 돌리듯이 돌려 그냥 가버릇! 드디어 보스 마지막 오늘 하루종일 했다 진짜 캐릭터 3개 짜잔! 뿅! 빠잇! 아 빔슛! 카페에 올라왔다고요? 저거 사진 띄워놓고 호들과 한 번 떨어져서 썸네일 한번 찍자고요? 그래야겠다 그러면 쾅쾅쾅쾅쾅쾅! 구석도iksi crew kenn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